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 다영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얼굴을 그려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같이 미술학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채널 암호 게시글에 들어가서 댓글을 남긴 후에 인증샷을 원하시는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 주소는 여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컴퓨터로 그린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벤트 계속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